고춧가루 우리나라나 고춧가루 육수 고춧가루 고춧가루 설탕 소금 고춧가루 소금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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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깻잎 고춧가루 이 fo 550g 잘altung 장 Fake 남편을 빚고 네. 고춧가루 양념에 물엿이 많이 들어가니깐 살짝만 넣어도 돼 이게 떡볶이 오늘 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 색깔도 진하고 물엿이 많이 들어가니깐 색깔이 좀 진합니까? 아니, 고춧가루가 좋은 거라서 다른 집하고는 조금 이렇게 진하지 예, 많이 진한 것 같아요 해야지 아우 고춧가루 뭐 를 씹는다 한국에 물엿 떡볶이 떡 먹는다 어색 가만 나누면 들어 붙으니까 이렇게 자꾸 붙여야지 고춧가루 먼저 넣은 거 먼저 풀고 나중에 들어간 거 나도 풀고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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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nd Diaz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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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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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